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재되게 매주 어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험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하였으나 오늘 다시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sm500 지금 올해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였으며 여전히 빅테크 나스닥 위주에 지금 현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4%대 상승이 나왔고 F2장에서 추가로 3%대 급등하는 모습 제가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테슬라 240불대를 제시를 했는데 현재 240불이 도달한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시험과 뉴스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미스가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이번에 26.1만명으로 예상치였던 23.5만명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다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기에 아직까지는 고용지표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반도체 전쟁 등 다양한 국면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중국이 미국 코앞인 쿠바에 수십억 불을 주면서 도청기지를 만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충분히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뉴스로 미중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계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다음주 수요일 6월 FMC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시장은 6월에 금리를 동결한 후에 7월에 한 번 더 올리고 끝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상을 깨고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기준우리를 더 올리는 모습을 보여서 혹시나 연준도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는 FMC에서 6월 FMC에서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으며 서프라이즈 인상을 할 경우 증시에는 충격, 하지만 동결을 할 경우에는 증시에는 안도감이 적용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악화로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리스크가 크니 은행들에게 알아서 잘 대비해라 라고 들리며 대형은행들이 충분히 리스크를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그래도 너무 부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테슬라 3%대 애프터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43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둘다 강력한 소식입니다. 첫번째로는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 신규 기가팩토리 건설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며 두번째로는 포드에이어 GM도 테슬라 추포차자 네트워크를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포드에이어 GM까지 이제 테슬라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테슬라가 시장에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점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사이버트럭이 이제 9월달에 생산이 되고 AI 붐수에 기대가 되며 특히나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가장 선도주자이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또한 최근 들어서 이제 모델3 전차종 IRA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판매량 증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지금 현재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추가로 201선을 돌파한 이후 추가 상승하는 모습 그만큼 201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를 예시로 들면서 201선 돌파 시점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201선을 돌파하고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시향으로 지수로 돌아가면 다오는 0.5% 상승한 33,833포인트 나스닥은 1.02% 상승한 13,238포인트 S&P500은 0.62% 상승한 4,293포인트로 4,300선을 권접했습니다. 지금 현재 S&P500은 올 최고를 경신 마감했으며 4,300을 넘어서면 4,400까지도 넘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6가는 WTI 기준 71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천연가스 하락하였고 달러인덱스도 103.2구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빅스 지수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5대 위치하고 있으며 피엔그리드 인덱스 극도의 탐욕구간 7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엔그리드 인덱스 기준으로는 약간은 지금 현재 상황이 탐욕 극도의 탐욕구간으로 높은 수준이다. 80에 근접할수록 매도 시그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구요. 2년물 90는 속폭 하락 10년물 90도 3.718%로 하락하면서 20년 전기체의 TMF ETF가 2.93% 오르면서 7.74%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증시되는 현재 모두 상황들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 웰스파고가 목표 가격을 인상을 했으며 150불대를 제시를 하고 있으며 어도비 같은 경우는 AI 지원 제품을 기업에 도입한다라고 발표하면서 4.95% 급등하였습니다. 애플도 1.5% 상승하면서 180불대에 다시 도달하였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AMD 2%때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240%에 도달을 하였기 때문에 애프터장 기준으로 단기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바이앤홀드가 여전히 유효한 종목이다. 반면에 RSI는 83.48, CCI는 146.73, 52주 신고가 대비 하량으로 마이너스 25.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QQQ는 스토킥 슬로우 기준으로 81.56, RSI는 68.41로 다시 70에 근접하고 있으며 CCI는 76.84, 52주 신고가 대비 하량으로 마이너스 1.22%입니다. SPI는 스토킥 슬로우 기준으로 91.07, RSI가 65.86, CCI가 130.05이며 52주 신고가 대비 하량으로 마이너스 0.6%입니다. 일단 다음주 당장 지금 현재 FOMC 회의와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FOMC 전까지는 특히 금요일 전까지는 추가 상승제가 테슬라 빨로 인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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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